오늘은 싱글벙글 여성들 본인이 기울어진 세상에 살아간다 느끼는 이유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자신들보다 남성들의 삶이 더 쉬운 인생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녀 살자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왜 하필 어머니와 딸인가. 남성들은 70대까지 일할 수 있다 정규직 경비원으로 현장의 몫으로 일하는 게 가능하다. 거기다가 연금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지금까지 많이 해왔었다. 그러나 여성의 일자리는 50대부터 식당 학교 급식 환자 돌봄이 밖에 못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규직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다. 낮은 임금 그리고 그 임금의 격차가 불행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한국 여자들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살기가 힘들고 팍팍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살자 한 모녀의 경우 딸이 자영업을 했고 빚을 많이 졌다고 했다.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을 하다가 많은 이들이 빚을 졌다 이때 남자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는 형님이 도와줬을 것이고 주변 남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았을 거다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겠지. 라는 말도 하면서 여성의 삶은 남성의 삶과 다르다 주장 중이죠. 아니 시발 한국 남자들에게만 지인이 있습니까. 한국 여자들은 아는 언니가 가서 도와주고 지인들이 도와주면 죽는 병에라도 걸렸나요. 여자들은 같은 여자를 도우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서 저 연병을 하나 어이가 없지 않으십니까. 여자들이 이기적이라 서로 돕지 않은 걸 가지고 남자들은 아는 형님과 지인이 도와줄 거니까 여자보다 유리하다. 이딴 소리를 진지하게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지경이네요. 코로나 시기 때 남자들은 택배로 배달 알바로 생계를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성들의 일자리인 서비스업은 대안이 없었다 여성들이 당장 뛰어들 수 있는 일자리는 사라졌다. 법은 현실을 인식하고 바꿔라 사회적 약자로 몰려있는 여성들을 지원해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 여자들은 배달 알바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면 온몸이 터져 죽는 병에 걸렸습니까. 오토바이 시동을 걸 때 남자 인증을 해야지만 시동이 걸리게 만들어져 있나요. 택배 상하차 알바도 쿠팡 가면 한여들 뽑는다는 공고가 5조 5억개 쳐올라와 있는데 한국 여자들은 자신들이 힘든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으니까 본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취급하고 해달라고 해줘해줘만 외치는 저 모습. 자신의 능력을 키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여자가 사회적 약자니까 모든 지원을 여자에게 해줘야 한다는 말이나 짓거리는 한국 여자들의 모습. 참고로 연령별대 살자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게 팩트입니다. 우리 한여들의 논리에 따르면 여성들의 살자가 더 많아야 하는데 어째선지 몰라도 남성들의 살자가 2배 3배 4배는 더 많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 여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기울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한남 진짜 살기 쉽다 하는 한남 노가다로 300만원 가까이 번대. 한 달째인데 석 달 채우면 1급 12만원씩 준다네 그 후에는 더 준다더라. 그럼 얼마 버는 거야 존나 쉽게 돈 쓸어가네. 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은 돈을 쉽게 번다고 말하는데 한국 여자들은 왜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걸까요. 사무실에 정수기통 하나 못 갈아서 여자는 이런 거 갈면 안 된다고요. 이 연병이나 하는 주제에. 실제로 온몸 힘들게 써야 하는 노가다를 그냥 편하게 딸깍거리며 돈 버는 일이라 생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정말. 부디 우리 한국 여성들은 모든 걸 해달라 말하는 쓰레기 같은 버릇을 버리고 자신이 얼마나 기울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지 자각하길 바랍니다. 한심한 여성들의 해줘해줘 여자는 원래 다 해줘야 한단 말이야. 라는 한심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치맥 한잔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건축 현장에서 삽질하고 벽돌 나르는 게 쉬운 일로 보이냐 모질이더라.